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신동구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제독님 벌써 19번입니다 벌써 19번인지 거의 5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했더라구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지상파 종편 여러가지 100여 차례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 방송이 더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른 패널도 있고 완전히 기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소수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또 이거 못지않게 영향력이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책임감을 느끼는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말할 주제도 딱 정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하는데 이거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보니까 거기는 단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나눠서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개인한테 주어진 학당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대신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시청자들한테 좋은 컨텐츠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해군 쪽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림팽, 도산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 건조가 주는 의미 등등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많이 보시는 분은 몇만클리씩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신동무 자유의국TV는 어떻게 구속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어떤 날은 100명 이상 이렇게 증가한 날도 있고 어떤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한 날도 있고 있는데 더 좋은 방송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500명 가까이 지금 지난주에 한 1300 말씀하셨는데 1500이면 하여튼 꾸준하게 하다 보면 금방 또 만명이 되실 날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중 패권전쟁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사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중 패권전쟁의 시대 우리 미어 쉐이머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거를 번역을 하셨습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전쟁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이거 한번 사보시면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사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동님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사전에 예고만 하던 황금화를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중요한 게 지금 미중 패권전쟁하고 지금 이 책의 뒤에 보면 말은 국산 방산제품 수출을 위해 해외 파병을 추진해야 된다 제목은 그래 돼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한국 인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중국의 공동으로 맞서야 된다 이래 돼 있고 베트남 필리핀하고도 군사입력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몽골 상호방위조약 체결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중국하고 단교를 단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나 이런 국가들하고 연합을 하면 18억 이상의 이런 시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미중 패권전쟁하고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지는 책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방인산업뿐만 아니고 그런 국가전략 문제를 뒤쪽으로는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하여튼 물어봤잖아요 근데 안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화대 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참여를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하겠다는 얘기 노 사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미국이 잘못 키웠다는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미국이 중국을 잘못 키워가지고 지난 한 20 몇 년간 길게 보면 중국이 1949년 공산단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6.25전쟁 때 중국 개입되면 통일이 될 것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반도에서 서로 총을 쏘고 이렇게 전투를 했잖아요 그 뒤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바로 보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1972년도 키신저 가가지고 대탕트 이래가지고 적대적인 미중 관계가 천산되버렸어요 외교 정상화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거대 시장을 중국에 열어줄버린 거예요 미국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면서 그 다음에 등소평이가 1982년인가요 집권회가 개입개방 표창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인데 이거 시장 이거 시장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시스템인데 하여튼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걱정을 안하도록 미국이 완전히 열어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1982년부터 개방에서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을 미 살린 거예요 중국이 지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경제가 커지니까 미국의 패권까지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닥치는 대로 국내는 공산주의 독재체제로 가지고 완전히 통제를 하면서 국민들은 자유도 어디 있어요 중국이 지금 국민들이 진정한 정치적 자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국민들이 자기가 투표해 가지고 자기 지도자를 뽑는 게 그 기분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 근데 그거 없잖아요 공산당이 1당 독재로 들어가면서 예 미국에 그냥 그걸 한단 말이에요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경제적으로 고식자라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식자 닥치는 대로 뭐 치우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넘어갔는데 트럼프 보기 웃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미국이 대중국 정치에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보겠다는 거 같으면 문재인 정권도 손보겠다고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손볼 때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문재인은 미국에 같이 있잖아요 국가안보전략은 제일 그 위에 추구하는 목표가 국가이익입니다 국가이익 국가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전략이 수립돼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연말에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이 발표가 됐어요 그건 포필라 기둥이 4개 있는데 그중에 가치가 들어갔어요 value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하고는 동맹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거 보면 미국하고 같이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측면이 많아요 왜냐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봄이 왔느니 또 평화의 가을이 왔느니 하면서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잖아요 한마디도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적이 없다 해봐요 우리 대통령이 가치가 안 맞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으박자 개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허락 안 받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사실 그거는 엄청난 외교적 결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는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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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해주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어프로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청와대에서는 협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펜리대로 외교를 편의주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 외교를 편의주의적으로 하면서 영어사전의 단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어프로벌을 허락 허가 이런 걸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갑자기 청와대는 협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한국의 은행들한테 미국 재무부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북한에 투자하지 마라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했죠 그거는 경고를 했죠 우리 한국 정부가 기업은행 특히 대북제재하고 관련해가지고 인계점을 그냥 육박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경고라고 보시면 그런데 저게 만일에 지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말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착공하는 순간 아마 제재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제재하는 순간 바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은 프랑스 가가지고 프랑스한테 대북제재 완화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프랑스에서 무슨 소리하냐고 택동 이야기하지마라고 해가지고 망신당하고 망신을 톡톡에 다닌 네 그런 망신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셈 회의 지금 개최됐습니까 하여튼 곧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 똑같이 공동성명까지 이야기 노는데 확실하게 cvid 이야기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대북공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로 인해서 피해 제1당사국이 제일 앞장서서 제재를 더 강화하고 공조를 마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혼자 빠져나가지고 응판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죽하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놓읍니까 고등창은 간첩같다고 간첩이라는 이야기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을 빗대어가지고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까지 놓는다는 그 자체는 국가적 불행입니다 개인의 창피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 불행도 불행인데 창피는 모르는 것 같아요 염치가 없어 한마디로 어떻게 걸리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게 뜬금없이 이제 여적죄로 시민단체들이 고발도 하고 또 국회에서 대한민국당의 조은진 의원이 남측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거 그리고 에네랄 팔아먹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문제삼아가지고 여적죄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적죄라는 말이 문재인 이꼴 여적죄라는 이야기가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공론화 됐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의 은행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제 제재 너 받는다 북한에 투자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돈을 퍼줬다 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여적죄가 그 말은 다른 저는 또 같은 상황이겠지만 아니 미국 재무부가 미국 연방정부 연방정부가 아니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저 뭐 외교부든지 뭐 재정경제부라든가 금융감독 이라든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 부채를 통해 하지 않고 직접 시중은행 또는 국가은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국정부하고 대화가 안되고 못 믿겠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그만큼 대미 국가 위상이나 신뢰도가 엄청 추락했다는 얘기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은행을 직접 상대하냐 문재인 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것도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저기 미국의 외교장관하고 전화하면서 미국의 외교장관이 강경화한테 큰소리로 과음질렀다 이런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웃기는게 그랬다는게 하루에 두 번씩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두 번이나요 낮에 한번 통화를 하고 저녁에 또다시 전화를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시간 한 40분 통화를 40분 광경화 장관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통역 필요 없잖아요 영어로 계속 통역 입시하시고 40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리가 의존도가 높다 하더라도 미국 국무장관이 대한민국 외교구 장관한테 도대체 당신 무슨 생각 전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그냥 당신 외교구 장관으로 인정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고 싶어 이 미친 x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그걸 일본 언론에 다 흘려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강경화를 완전히 개망심 준 것도 사실은 외교부에서 계속 반일 정서 자극하고 소녀상 문제 뭐 자꾸 설레발 치고 하니까 역으로 엿먹으라고 한 거 같은데 지금 아주 심각한 거는 지난 4일 날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라고 약간 보수 성향의 연구소인데 여기 가서 우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 연설한 걸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완전 선제포구를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게 벌써 한 2주가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에 이 중요한 연설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됐다니까요 이게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이게 보도도 제대로 안 됐고 연설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국민들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 버린 거예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왔고 친분을 많이 쌓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 비핵화인데 뭐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뒤통수를 중국이 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미디어 독자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고 이 선거에 중간선거 선거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제일 이게 첫 문단에 연설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이게 첫 문단에 미국하고 중국이 트럼프 작년에 행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시진핑 미국이 말하라고 별장으로 그것도 플로리다 별당을 추원해가지고 그걸 참 친구라면서 한대를 했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작년 11월인가요 중국이 가서 답방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트럼프 시진핑 관계를 돈독하게 잘해 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잘해 보려고 한 가장 공동이익의 핵심이 여기 딱 명시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게 한반도 비핵화에요 비핵화 그게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축제 세우고 초청하고 가서 답방하고 관계를 잘하려고 한 핵심 이유가 북한 비핵화에요 사실은 북한 비핵화인데 지금 현재까지 쭉 북한 비핵화도 제대로 안 되고 트럼프도 직접 만났잖아요 김종인까지 전부 사기야 근데 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쭉 펜스 대통령 연설문을 대충 보니까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시식 거짓 그 다음에 사기 이야기해 놓아요 거짓과 사기 중국이 미국을 쏘기고 사기친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도둑질 한다 이거야 첨단 기술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되면 공작을 해요 정치 공작을 중국 스파이 미국 라든지 또는 정부 관료들 연방정부 지방정부 관료들 그 다음에 기업체 그 다음에 연구소 싱크탱크 다 훔쳐간다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중국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돈을 줘가지고 포습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여론조작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출신 지역구에다가 그게 중요한 사업이 중국 거기에 그냥 막 중국이 보복관실을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보복관실 한 게 8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작이잖아 그리고 중간선거까지 트럼프가 공화당이 지도록 공작을 하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더 이상 못하게 최대한 다음 대선 때는 재선이 안 되게 공작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사기 도둑질 정치공작 이렇게 하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적나라하게 쭉 놔요 이게 거짓과 사기가 중국이 했느냐 중국은 당연히 하고 있고 북한이 대표 선수잖아요 북한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전사위원단에 완전히 사기 제가 보기에는 핵 사기에 덜이 드는 거에요 거짓 사기 거짓말한 거란 말이야 아니 그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사기에 놀아나가지고 본인도 사기를 모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국민을 속이고 미국 대통령까지 속인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 아이오와 중국의 최대 발행 신문인 디모네 레지스터 신문에 미국 신문에다가 중국이 간지러운 광고를 신문에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욕하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여론조작을 대놓고 연설을 쭉 보면 중국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왜 이렇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정치공작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됐느냐 미국에 반성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지금의 중국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자업자대기라는 이게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전혀 가치도 안 맞고 이런 나라를 완전히 중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억압을 하고 통제하고 1980년 조지 오웰 이야기도 놔요 동물농장 있잖아요 완전히 감시감독하는 그런 독재국가를 그냥 적나라하게 픽션으로 그려놨잖아요 그게 2020년 중국이 2026 그러면 2년 후입니다 2020년이 되면 중국이 그런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분석해 놨다니까 그렇게 중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꼼짝 달성 못하게 하는 국가로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질서를 다 공정질서를 훼손하고 미국의 국가이 절대적으로 침해를 하고 그다음에 동맹국하고 미국 관계를 중국이 또 해방 놓고 이런 중국을 누가 만들냐 미국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 완전히 표현해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딱 공포에 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선전포구하는 것 같잖아요 국제질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기 위해 미국이 구축해 놓은 지정학적 핵심 포인트들을 탐내고 있다 탐내고 있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는 중국에 대해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서로 존중하는 방식을 그렇게 잘해왔다 이거지 우리가 계속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되겠다는 얘기 도저히 공산당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종합분석이 끝났어요 이미 시행단계 들어가서 지금 중국이 미국에 연간 수출하는 수출액이 한 4500억 달러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00억 달러는 관세가 이미 부과됐어요 10%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5%를 올려가 자동 부과된대요 그러면 중국의 대미수출액의 절반 정도가 관세가 25%부터요 그 바람에 중국의 정시가 25% 폭락해버려서 지금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 보복 관세가 인해가지고 폭락했는데 내년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국의 저 모든 대미수출품에 대해서 100% 다 100% 수출품을 관세를 다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이 가입시켜줬고 미국이 시장도 개방해줬고 미국의 대학이 중국의 엔지니어 경영자 학자 관료들도 교육시켰고 현재까지 미국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국의 이상 중국을 만들었다는 얘기 포식국가 통제국가 미국이 잘해 줬는데 그게 그게 악용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완전히 미국 까지 도전하고 미국 국내 정치까지 공작을 할 정도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도 보면 살려둘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중국 공산당 2025년까지 로보틱스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세계 최첨단 산업의 90%를 석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기술 빼내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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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상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꼭 친중 친북 반미 노선을 걷는 정책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좋은데 그렇게 보인다 이거야 뭐든 하는 행동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과시하고 맞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시호 등 터지듯이 이게 막 무지무지한 소위 퍼펙트 스톰움을 우리가 들어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정신 바짝 차려면 왜냐면 기업들은 각자 도시행을 모셔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런데 이 정부를 잘못 믿었다가 중국에 무지무진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미국이 이미 정책을 정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알아서 그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투자한 거를 철수를 하든지 하여튼 강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무튼 이거를 보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100% 망한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하여튼 이런 중국에 사업하려면 미국 기업들한테 기술 내놔라 이런 식으로 기술 빼가고 그 기술 빼간 거 가지고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고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고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고 그렇게 빼간 기술로 천단 전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전향하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이 백악관 재건해서 2015년에 중국은 궁극주의 길을 걷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사군도에 시멘트 거짓말이라는 얘기 그리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태평양에서 미국을 밀어내려고 시도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할 수 없도록 시도하고 하여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중국을 죽여야 되는지가 고스란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겁먹지 않을 것이며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인권 지하교회가 폐쇄당했고 뭐 저기 신강에서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위구르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고 불교를 탄압하고 있고 뭐 말리방압이라는 얘기 감시통제하는 국가시스템을 그 말리장성 있잖아요 그때가 말리방압을 다 창세해가지고 중국 국민들이 정보를 외부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속을 못해요 이걸 다 차단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신용시스템이라는 것도 구축을 해요 중국이 사회 13억 인구입니까 중국이 지금 국민이 국민이 그러면 13억 인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신용 등급을 매기는 은행 신용 등급처럼 국가에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으면 꼼짝도 못해 여행도 못하고 최고로 높은 사람은 만들어 다닐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국민 한 사람을 감시감도 통제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노예국가지 그게 정상국가입니까 조지 오엘이 동물농장에서 통제국가 완벽한 통제국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인권유린 국가에 투자한다는 이거 상당히 정신 나간거죠 문재인 정권이 일대일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정신 나간거고 그리고 이게 또 채권외교라 해가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유럽 혹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한테 수천억 달러에 채권을 빌려주고 못갚으면 식민지로 만든다는거에요 스리랑카가 그 부두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못갚으면 이 부두는 미국 중국의 전진 해군기지가 된다는거죠 이런식으로 식민지화시키고 전세계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그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속하겠다 하겠지만 중요한 얘기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모든 중국인이 밟아나갈 갱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대목이 주목하는게 중국을 앞으로 타이완처럼 만들겠다는거에요 민주주의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중국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그냥 깔아 앉히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스템을 바꾼다는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같은 경우 만주까지 한국에 붙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건 더 진전된 얘기인데 이게 가장 하나의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타이완처럼 민주주의 국가로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모든 중국인이 밟아나갈 갱노를 잘 보여주고 하여튼 이거 완전 획기적으로 하나의 독트린을 서포한거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게 지금 중국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약 43만명의 중국인들을 거의 스파이로 간주하고 있네요 하여튼 학자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손붙겠다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하여튼 이 사람들을 중국 정부가 활용해가지고 기업 기밀들을 빼오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들도 쭉 나와있고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가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에 첨단기술이 있죠 어떻게 틀리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까지 이렇게 미국 첨단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온갖 해유를 하고 또 스파이를 지어가지고 빼내고 말이죠 또 유학생들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학자들 미국에 있는 그게 43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미국에 중국에 있는 학자 학생들 이런거 다 합쳐가지고 중화 모임이 있어요 그걸 통해 빼내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가 많잖아요 지금 기업의 비밀이라던가 기술 첨단기술 제대로 온전하게 지켜내고 있는지 솔직히 짚어봐야 돼요 아니 온전히 지켜내지도 못하고 한국에 탈원전하니까 기술자들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공자학원들이 스파이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자학원 공자학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신상이가 뭐가 다 틀립니다 장기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지금 미국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구글이 드라곤 드라곤 플라이 라는 무슨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이 중국 공산당의 이런 국민들 검열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만들고 있는 드라곤 플레이 라는 그 이 프로그램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펜스 부통령이 구글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참 예사롭게 보일 수가 없는 게 특정 기업을 지명을 해 버렸잖아요 지목을 해 가지고 구글은 드라곤 플라이 개발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거 하지 마라는 얘기에요 왜 이거 이적행이라는 얘기에요 이번에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중국을 확실한 주적으로 선포한 연설이라 보거든요 중국 주적이야 주적을 적대 국가에다가 이런 개발 작업을 자기 미국 글로벌 기업이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개발한다는 거는 이게 이적행이에요 이게 말하면 구글 자체가 엄청 곤란해질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폭소뉴스 보니까 구글 미국의 본사가 중국에다가 인공지능연구소를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이적행이다 큰일 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한국도 중국을 비판하거나 문대인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저기 방송들은 조회수가 갑자기 확 줄어들든지 조회수가 지난번에 그처럼 조회수가 시간이 가면 조회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조회수가 못 올라가야 묶어놓든지 갑자기 방송을 끊어버리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게 여러 번 우리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코리아의 전략기획본부장이 민주당의 정발위 정치발전위원회 거기에 또 고위 간사라도 받고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중국 친중적인 기업이라고 아예 구글을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개별기업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자세하게 모르면서 조심스러운 것들 근데 미국 부통령이 엄청난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대중국 정책 패러다임이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완전 선 좀 보고 한 것 같다니까 아니겠 이러한데 이게 딱 구글을 개별기업이 구글이 유예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표현이 다 되어 있는데 구글은 드라곤플라이 개발작업을 당장 중돌해야 된다 드라곤플라이라는 이게 프로젝트가 내용이 나와요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강화한다 이거야 이걸 가지고 검열을 한다 이게 국민들 감시감독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국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이게 이게 뭐냐면 본다는 얘기야 이걸 이 시스템을 통해 개발해가지고 중국이 통제 통제국가 억압국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대만처럼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자유를 박탈하는 프로그램을 미국 구글이 만들고 있다 이거죠 미국 국가안보 전략이 중면 배치되죠 국가이익하고 그러면 구글이 조만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고 미국은 없애버리니까 아무튼 그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에 대해서 구글에 보면 공화당이나 보수층의 목소리를 자꾸 억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도 몇 번 했는데 뜬금없이 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문에 구글이 무엇 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까지 공개를 했다는 저도 지난번에 수승 대표께서 얘기하신 걸 구글이 중국에 대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글뿐이겠습니까 구글 우리는 응급 안됐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고 기업은 각 기업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이번에 중국에 대중국 사업하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도 삼성도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차렸잖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기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에 LG도 LCD 패널인가 OLED 패널인가 그것도 공장을 중국에다 지었고 그러면 다 중국 국민들을 억압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런 장비에 한국산 제품들 반도체들 패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이 삼성이나 LG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우리를 추월하려고 그러잖아요 엄청 전문학적인 수입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공장이 중국 현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기술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키죠 종업원들이 다 중국 종업원들이고 관리자들 위주로 있을텐데 나는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은 제가 기업주 같으면 특히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철수 해야 돼요 빨리 철수 해야 돼요 양 철수하려면 빨리 해버려야 돼요 잘못하다가 여기 그런 표현으로 중국에 물린다니까 물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적대국가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면전에 신냉전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역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될까요 해군역을 중국이 해군역이야 당연히 필요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중국이 저렇게 과욕을 벌였죠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미국한테 지금 미국이 이번에 미국 역사상 중국하고 관계해서 정책을 완전히 싹 180도 유턴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적당히 생각하고 설마 천만의 말씀 이거를 이게 그냥 사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단편적으로 한 얘기야 굉장히 장군의 연설을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대표적인 허드슨 연고소에서 미국 부택성 부통령이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층 분석에 대책이 돼요 하여튼 중국에 투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망할 것 같습니다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망해요 저는 그래 봅니다 늦으면 망하고 하여튼 탈출 안하면 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소련이 남아하는 걸 막아줄게 미국보고 돈 내나 해가지고 그렇게 한국이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서두에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그 고생했다 그래서 협력해왔는데 안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협력해온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반도 비핵합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해왔는데 한반도 비핵화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북한 대북 정책 있죠 제가 보기에는 대중국 정책을 완전히 이번에 대전을 해버렸잖아요 북한 북한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 자체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대전환할 가능성이 저는 절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북극을 포함해서 그동안 계속 해외했잖아 시진핑 심지어는 사랑 한다는 얘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에 빠졌다 폴리너브 그런데 그걸 기자회견에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 얘기는 했더군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액맹 그대로 그 표현을 듣지 마라 이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게 비중을 돌 필요는 없는데 결국 트럼프가 중간선거 11월 6일인가요 끝나면 이게 대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십중팔곤이 전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동안 미국도 잘 속이고 국민도 잘 속여가지고 전혀 북한이 비핵한 구체적인 진축을 하나도 안했는데 기껏해야 실험장 폭파쇼하고 이 정도인데 그거 마치면 싹 비자를 다 열어버렸잖아요 이게 된통당할 겁니다 하여튼 세컨더리 추가 제재 발표인거 보니까 알았든 몰랐든 간에 북한의 북한하고 협력한 모든 기업들은 그냥 다 제재 때리겠다 이거죠 알았든 몰랐든 속았든 어쨌든 간에 북한하고 연결되면 100% 다 때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재가 막 나갔는데 무조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 이게 대제 대상에 북한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는 제재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 돈을 갖다 주든 뭘 했던 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다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만간에 시진핑이 중국 북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가면 맨손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선물 가져갈 거 아닙니까 선물 가져가는 못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게 이미 중국이 엄청 지금 그런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중국 북한 가라 그러십시오 가면 이게 전 대미 수출품에 100% 오북한 시간대 그걸 적용시키라고 당긴다니까 당기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거 엄청 수단을 가지죠 미국이 장살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가 북한에 들어가는 그날 그 시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환율 조작국 때리고 그럴 수도 있고 관세 이때까지 유예해놨던 거 한방에 다 때리고 왔어요 폭풍 쓰나미를 몰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동안 큰소리 치는 시대는 끝났다 중국은 망한다 아무것도 국가가 소멸 될 수도 있다 1991년 소련 붕괴처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붕괴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신장위구로에 100만명을 수용소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신장위구로 tbs 150명 넘는 성녀가 분신자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중국 쪼개집니다 망한다니까요 안 망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중국이 미국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살았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900%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량률이 17년간인가요 900%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종합불이면요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망한다니까 그런 속도로 그러면 저거 어딜 가요 이미 중국 국민들은 그걸 단발사에 빠잖아 못 견뎌요 그러면 어떻게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거 아닙니까 중국과 분열돼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청나라 때 지금 영토가 확진됐잖아요 지금 나라 다 짜게 져버려요 소수민족 50개국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소수민족이 어떤 사람은 300개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다 분열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소련처럼 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완전히 찢어가지고 죽여버려야지 다음에 도전하는 국가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차피 이 방송은 미국 국무부나 CIA 다 보고 있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했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독이 올라왔어요 미국이 왜냐면 정치적 공작까지 한다는 걸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재선되는 것까지 이놈들이 방해한다 중간선거까지 공작을 하고 있다 지역구까지 들어가서 말이야 신문에다 광고까지 내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 찢는 거예요 능지치참시켜요 중국은 이번에 완전히 갈게 갈게 찢어가지고 믹서기에 넣고 중국을 갈아버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재선에서 떨어지겠죠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을 이번에 완전히 무릎을 꿇리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의가 시진핑이 눈치 보고 있거든 전부 김정의가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한 거 있죠 전부 대부분의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 일어났어요 핵실험 6번 중에 4번 시진핑이 집권하고 했고 미사일 다 서로 못 쏘는데 25번 시진핑이 이후에 했단 말이야 cgp가 다 지원해줬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지금 핵리스트 목록 못 내놨잖아 지금 못 내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놓으면 이거 완전히 중국사이에 다 늘어난대요 이게 그 부품이나 이런게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다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작살하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좌우지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요 중국을 지금 응거주춤하게 해가지고는요 제재 계속 구멍이 다 뚫려있고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틀어막기 위해서는요 중국을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미국은 이미 전략을 수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대외적으로 공포한 거예요 선정보공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이걸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심한 게 어느 정보기관도 이걸 이야기한 적이 없고 어느 언론도 이것을 입수해 가지고 보도를 한 적도 사실 자체 보도를 해설을 한 적은 더 없고 이런 이런 상황이죠 글로벌 디펜스 뉴스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지금 아 압수하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국 붕괴되는데 몇 년 걸릴 거 아니야 물어보길래 한 10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이면 된다 충분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 게 한 1년 반 전이라고 1년 반 2년 다 돼가는데 그럼 이제 한 1년 정도 있으면 중국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요 내년부터 100% 대미 수출 부모에 100% 있잖아요 관세를 부모에 때리면 지금 개호 지금 2500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때리는 거 가지고 중국 정시가 25%가 폭락했다는 이야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폭삭 폭삭 내를 안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업체들이 거기에 종합분들하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중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 소위 말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 차기 대통령 할 사람이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 누가 보더라도 내년 되면 끝날 거 같은데 선거가 왔을 때 미국하고 카운터 파트너 부사령관 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한민하수 부사령관도 했고 딱 확고하죠 만주수복에 대한 그런 비전도 있고 하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남원장님 같은 분이 미국에 하고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가 될 거를 겁을 내서 감옥에 구속시킵니다 특정 정치인은 제가 좀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한데 분명한 거는 지금 상태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치인 대미정치인 이런 식으로 위기 모멘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쏘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던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그게 조심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독일의 현상들은 위험한 정책을 급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문재인 정권도 이제 조만간에 종착역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후보들이 엄청나게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움직임 속도가 그래요 이제 정치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야당 할 거 없이 벌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하고 있고 지금 물 밑에서 겁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갈아엎어진다는 거를 지금 여당야당 할 거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악수로 많이 떴어요 경제적인 문제부터 안보 문제 특히 안보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지금 돌아가는게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북한에서 서해 nll 부근에 항상 함정이 전반 갱비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수익이라고 나가라 그러는다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은 nll 확실히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켰다고 그저께 프랑스 출국 전에 자기 부력으로 그랬다고 nll 확실히 인정 근데 합체면 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원 나와가지고 또 대통령이 틀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정 안 했다 그러듯이 범박하고 이랬는데 오늘 벌써 그냥 상승공통망으로 우리 수익이 다 나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그 근거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이 있어요 그거를 주장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nll 아니거든 이미 nll 무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험한 군사합의회를 9월 19일날 한거 아니에요 그 세명 예예 그래가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기다 계속 지금 뭐 유엔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뭐 출동 도로 연결도 까지 오늘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 이거 잘못하면 보국당한다 제재 위반으로 걸린다 계속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밀어붙이고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곤란해진다 아무순간에 위험합니다 위험해 종착역 당한거 같고 이제 우리 태극기 국민 여러분들이 그 요즘은 이제 또 막 힘이 또 조금 지치시는지 하도 이제 한 2년 가까이 해오시니까 그런데 종착역이 다가가는 거 같습니다 꼭 옛날에 장자가 그랬는가요 예 처근지심 표현을 예 어린애가 우물 있잖아요 우물 그 우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옛날에 우물 툭 나댈 때 뽈뽈뽈리 키워가잖아요 예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우물에 빠져 애가 죽잖아 예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거를 보고 빠지지 않게 어린애를 잡는단 말이야 예 누구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누구든 측은지심이 그런 비유가 돼 있는데 꼭 지금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우물에 자기가 빠져 죽을지도 모른데 뽈뽈뽈끼어가는 어린애 같아 예 개념이 없다는 말이야 예 위험하다 위험해 제 눈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인다 이거야 예 지금 펜스 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저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굉장히 위험하게 보인다 이거야 예 저는 기업가는 아니지만 난감한 건 기업에도 다 해외 유학 갔다 오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나름대로 국토할 제중목망이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체를 하고 있겠죠 근데 왜 중국에 투자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아무간에 애국활동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신 많은 분들한테 조만간에 끝나간다고 몸조심하시고 조금만 버티시라고 혹시 면회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이후부터는 한국에 찬바람 분다고 미국에서 여러 루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월 6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 은행들 7개인가 불러다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심각합니다 그 은행들도 다 손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두 은행 손 봅니다 손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도대체 한국 정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 그걸 할 거예요 말을 안 듣잖아 경남은행은 확실히 손 볼 거 같고 이번에 미 재무부에서 직접 컨퍼런스 콜 한 은행 맹단에 있는 경남은행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쭉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여튼 그건 죄 지은 사람들이 잘 알겠죠 도둑님 제발 지닌다고 아무튼 국민 여러분 은행 하여튼 은행에 넣어놓은 여러분 재산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해외 이민단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끝나가니까 다시 청소하고 좋은 말씀 하셨네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실현의 기간이 겪은 것 같은 기분이 되는데요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은 거짓과 위성과 사기 도죽 이런 거 오래 못 갑니다 다 들통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될수록 못해요 그러면 그게 바닥이 나 버렸어요 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충소에 쓰러지면서 그게 미국까지 이게 그걸 하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탄핵이 가슴 아프고 우리 헌정이 단절되고 유린 되고 가슴 아픈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를 사람으로 보면 한 70년 이렇게 활동했으니까 이제 또 한번 몸살이 날 된 것 같습니다 몸살이 났으니까 들어 놓고 감기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또 70년 집도 70년 쓰면 청소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퀴벌레 장롱이고 싹 들어내고 바퀴벌레 다 잡아드리고 약도 치고 해야 되니까 이번에 그렇게 약 치고 우리 다시 재건축한다는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수십 년씩 평화가 평온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계속 변화가 있고 도전 이런 식으로 생존해 오면서 유사이 처음에 최근 한 4 50년간 급성장 해가지고 세계 그냥 10대 경제대국까지 올랐었잖아요 이건 기적이죠 근데 이제 그 선진국도 3만불로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돼 있는데 이게 실행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결국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필요할 때 용기를 가지고 철신하시면 그 희망을 현실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집에서 하도 국제관계 이충훈 박사님 뭐 저기 강연도 보고 온갖 tv를 다 봐가지고 유튜브를 다 봐가지고 점점 똑똑해지시고요 그리고 저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관련 수업들 이런데 지금 이승만 학당 이충훈 박사님 거기도 젊은 친구들이 90년 가까이 오고 공부하겠다고 그냥 자기 돈 내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무중이 된다 그것도 이여람 박사님 자유통일 칼리지 뭐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찌보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데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장시간 또 이야기해 주신 저 우리 그 그 심동고 제독님 그한테 감사 인사드리며 저 심동고 자유외국TV 가가지고 구독 신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 고생하십시오